희귀 카드 한장 희귀 우물 하나 와 꼴랑 힘 사모르는 유물이다 운동 운동하자 정밀 언저리다 덤체뱃디펙트 맞는 횟수 어떻게 계산하죠? 번개고채 눈 할퀴기 아니 그걸 누가 쓸 심사니죠 눈 할퀴기 그걸 다 쐬겠다고요? 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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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틱, 제기장벽, 제기, 쓰레기만 나왔네. 천탑에 쓰레기가 녹아라. 두 대 다 맞았어. 스틱, 제기장벽, 제기장벽, 제기만 나왔네. 스틱, 제기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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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기만 나왔네. 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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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기만 나왔네. 급격히 빠져나가는 금전 해시계 해시계를 준다고? 엥 해시계를 준다구라 해시계면 좀 줄여야 되는거 아냐? 해시계면 덱을 줄여야 되는거 아닐까 그래도 꽃샘 수위는 넣었어 아무리 해시계가 좋다고 해버렸어 널 건너야지 금바일 드라이버 어두 만넣어도 딜 나오겠지 힘싸움이면 딜 충분히 나올거 같은데 계속 스리 냉정환 체벽 수리 냉정환 아이고 슬벤져스 우한이다 우한 기계학습도 있다 무신 래닝 무신 래닝 운동을 해야 잠이 잘 오죠 확실히 캐트를 베리 좋아 킹선 괴슬기 없는게 아쉽네 킹선 괴슬기 없는게 아쉽네 킹선 괴슬기 없는게 아쉽네 빳다주 방금 케이블 핵배터리 보는 방법도 있을꺼고 하위보도 있겠다 아스트로라비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트롤 나이스 FTL 꽃샘 오한 눈모랄까지 완벽하구만 정말 잘 나왔네 상점가서 제거주만 계속 맞는다 몸풀기용 포션 몸풀기용 포션 수비의 내장을 강화합니다 번개의 구체를 잃습니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쉽 쉬어 나갔다 그냥 하위 못 발리 수고 엠쥐 슬램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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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구성하위 뭐 아이스크림 에너지이저 옥 루앤 슬램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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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냉정함이 없는게 아쉽네요 지금 에더자이저 집어도 에너지가 안 늘어날텐데 지금 눈보라 물리 데미지인데 그냥 마법 데미지가 아니라 그냥 눈덩이로 때려패는데 와우 소비 바테리 터벌 소비 바테리 터벌 소비 바테리 터벌 눈알퀴기 중시선 뭐 깐고 하지? 하위모 시너지도 있으니깐 아께노삼의 바이 소비는 쓰는게 이득일 것 같긴 한데 이렇게 가자 아우 귀 아프네 펜촉 다시 시작 눈보라 펜촉 다시 시작 눈보라 시작했지 눈보라도 괜찮아 보이긴 하네 눈보라 한장이여도 되겠지 아이고 룬축정기 소비 미쳤다 꽃샘추위 몇장 더 가져가고 싶은데 기본 힘쎄 기본 힘쎄 기본 힘쎄 힘쎄 시국 후사격 안주나 엘리트 못잡지 않겠는데 그 뒤에 일반 몹 두 마리까지 잡아야 돼 풀봐야겠다 타격 타격 다 지웠습니다 타격 타격 승리 타격 타격 눈할퀴기 7대에 못잡다 소비 하나 더 쓸까 하나만 써도 되겠지 남은 소비 강화할 시간도 없을텐데 킹선 가슬기 킹선 가슬기 킹선 가슬기 땡긴다 킹선 가슬기 땡긴다 돌았네 겁나 샘 아니 FTR이 10대이야 지나치게 강해졌구만 진짜 홀로그램 일제사격 홀로그램을 쓸까 일제사격을 쓸까 이시국 사격 이시국 사격 아이고 픽셀그래픽님 부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타격 승리 이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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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발용도가 소비 가꾸어 빨리 그래 써순 버텔을 해보라 하하하 멋대로 해드리겠습니디 맞았어 킹성 짱격이 나왔네 아이스크림이라서 좋을것같은데 아 모닝콜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모닝콜을 모닝콜 금지방입니다 오뚜기 진짬뽕 어디서 시켰어 진짬뽕은 진짜 많이 봤는데 먹어보지는 않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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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 먹어봤나 먹어봤던것같애 뭐 넣지 그래서 유성 타격이나 핵군열이나 다 괜찮을것같은데 유타 유타에다가 이중시장으로 돌아가면은 아이스크림 게이득각인데 이거 거기다가 이제 유타 재활용해도 되고 아유 유타가 딱이네 이거 아이고 툴기 소비툴기 에엥 이거 넣고 냉정한반만 넣으면 되는거 아니야? 트윗게이득 트윗게이득 상장가서 제거주마자 闇으로 aura 소비 어디갔어? 컴드? 아닌데.. 컴드가 나올게 아니라.. 냉정함이 나와야지 벤복은 괜찮겠지? 근데 벤복 강화할 시간 있나? 여기서 강화할 수 있긴 하네 아 냉정함 냉정함 급한데 지금 냉정함 엄청 급한데 냉정함이 너무 급하다 냉정함 마렵다 당신은 대체 서지 편향 갈까? 서지 편향 당연히 가야되는거겠지? 멤버십이 뭐 돈 드나? 뭐 지우지 이제 수비 지울깐 덱 덱 덱 덱 완성인거 같은데 여기서 더 넣을거 있나? 돈 닮으면 포션이나 사야지 하나치씩 제거? 성급함 이거 저거 강섬 강섬이나 능숙 하위모랑 그 야채 굴리면 개이득인데 거기다가 심호흡 집으면 해식에도 볼 수 있어 여행 안좋아 치약 편향 킥킥킥 어림도 없지 도대체 빨리 사과수리 사과수리 아이씨 수리좀 하자임나 야채야 그리겠어 야채야 그리겠어 야채야 그리겠어 재작 이걸 4댐을 맞네 이걸 4댐을 맞네 역학을 이제 주면 어떡하냐 홀로그램이 제일 낫겠지 홀로 소비 홀로 편향 홀로 재활용 홀로 족쇄 홀로 눈알 홀로 회산하고 위에가서 자든가 하자 홀로 하위모 아이씨 야 저 버릇장벌이 없는 놈 어디 버릇없이 기생충을 꺼내느냐 기생충을 꺼내느냐 고얀놈 다 수고 내가 이겼어 눈앓히기 좀 강화해야겠네 아이고 밀즈포셔님 여깁니다요 따떡이 아저씨 점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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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위되면 점프치 이렇게 점프치 점프치 냉정함 급한데 안나오네요 아씨 아 왜 점프를 하고 그래 주인공 캐릭터 플랫포머 개못하네 다시 시작이나 눈알퀴기 정도 눈알퀴기가 제일 낫겠지 빙하 직감 부채 전등 전등도 괜찮겠다 아이스크림이라서 제거부터 하자 일단 수박 Uhm 아 아 제가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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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덱인데 달팽이한테 이렇게 맞았으면 핸드가 굳어졌던 것 같습니다. 냉기나 올리고 레디나 하자. 어리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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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놈. 달팽이 부들되죠. 식시, 식시, 식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 1.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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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t beside it. 네. aí, 아이고. 그래 앞에 속 쌓는다며 안 돼 뭐 강화하지 다시 시작 다시 시작밖에 없나 강화할 거 만병 동체역 인지적 변형 일제사격 다시 시작도 괜찮을 것 같은데 눈 핥히기도 괜찮겠는데 심장 생각하면 잘 hall 해 보니까 이거 반복도 없네 되게 주판 뭐 주판이요 냉정한 1몰 냉정 킹정한 정한냉 주파는 별로겠지 대기스른 장이니까 뭐 지우지? 밸류 똥망한 눈앓히기 지울까? 두 장 있는게 약화 걸기 더 편할텐데 창방도 그렇고 심장도 그렇고 광선 입술기는 저는 여러 마리 나오는 적 때문에 들고 왔는데 이제는 필요 없을 것 같긴 하네요 제가 수리 7회복 번쩍! 아 밀집 깎는 거 봐 진짜 개 짜증 된다 아 하잇 그만 깎어 인마 저 천인 공로할 놈 저거 일자사격은 저 밑에 있는 소비가 이렇게 밑에선 트레야 태양 해싱에라도 쌓으면 좋을텐데 인공물 속도 푸셔낼 수 있겠다 서지 편향 수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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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릴 수가 없어 때릴 수가 없어 눈알키기 다 밑에 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럴 수가 소프트 소프트 순서에다가 서스레트 제발 평형님 킹정함 어디갔냐 킹정함 아니 킹정함이 아니라 저 뭐냐 저거 킹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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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저게 없구나 반복 없지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케이블 보는게 낫네 아 잠깐만 이렇게 하면은 아 저거 유성 잡히니까 그렇지 않구나 야 레디만 해도 막는거 아냐 이거 그러네 레디만 해도 막네 심장 그저펙이구나 이거 이겼네 레디만 눌러도 이기네 이제 이겼네 아멘 심장 허접색 허접 심장색 아이고 소비 토익기 케틀벨에 해시계 아이스크림 룬축전기 유물이 살렸구만 47 아울메이커님 반갑습니다 아울메이커님 반갑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멋진 친구들만 나왔을까 방금 케이블 없었으면 죽었다 아스트롤라베도 진짜 잘났어 FDL에다가 아스트롤라베 아스트롤라베 3코스트 덱인데 용쾌도 깼네 아이스크림 때문이지 아스트롤라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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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